여기서 크랙 복원하러 왔는데 이 크랙이 문제가 아니고 이 크랙이 더 심각합니다. 이 크랙이 이거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작업을 진행합니다. 그래서 크랙 복원 1개 하러 왔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4개를 하게 됩니다. 현장에는 변수가 많습니다. 변수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? 이렇게 해결해서 들어갑니다. 본드 충진하고 이제 굳을때까지 기다립니다. 복원 후 모습입니다. 주변 정리도 깔끔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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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